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원초적 부정 그리고 연민을 그린 정규욱 작가의 작품 쉼카페를 준비했습니다. 아픔과 상실로 인해 메마른 우물 같았던 마음에 회복과 치유라는 맑은 샘물이 차오릅니다. 작품 속에서 화자는 햇빛이 잘 드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원두커피 향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그곳 쉼카페에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쉼카페 정기호 붉게 만개한 배롱나무 꽃 뒤로 따가운 햇볕이 사정없이 내리쬐었다. 카페 앞 배롱나무 꽃은 여름이면 황홀하게 피어나 손님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배롱나무 아래에 놓인 연초록색 나무벤치 위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줄고 있었다. 유리문에 달린 뭉둑간 손잡이를 앞으로 밀며 초로의 여자가 들어왔다. 졸고 있던 고양이가 화들짝 놀라 달아났다. 내가 운영하는 쉼카페는 북카페였다. 나는 시집을 잃고 있었다. 손님은 그녀였다. 60대 초반인 그녀는 화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카페에 왔다. 작고 동그란 얼굴에 옅은 쌍꺼풀 짓눈, 가냑은 목선. 그녀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탱탱하고 고웠다. 그녀는 내게 화사한 웃음을 보였다. 아, 살 것 같다. 역시 에어컨 빵빵한 카페가 최고라니까. 정말 덥죠? 시원한 창가 쪽에 앉으세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과 딸기마카롱 한 개요. 카페를 다 다녀봐도 여기만큼 수제 마카롱이 맛있는 데를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마카롱 맛있다고 손님들이 그래요. 직접 만드는 공장이 번거로워 다소 비싼데도 다들 좋아해 주시니 감사하죠. 진심은 통하니까요. 아, 오늘 진짜 덥네요. 그래도 커피는 뜨거운 걸로. 복더위에 이열치열이지요. 이곳에 오면 좋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카페 사장님 커피맛 그리고 저 벽에 걸려있는 사막그림. 감사해요. 칭찬 덕분에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녀가 카페벽 중앙에 걸려있는 붉은 사막그림을 지그시 울려다보았다. 저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푸른 나무를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나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 붉은 사막그림을 응시했다. 과거의 속박과 미래의 희망이 교체되는 지점. 그곳이 붉은 사막 한가운데였다. 문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어두운 기억이 떠오르자 커피의 쓴맛처럼 명칫 끝이 아렸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가만히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그림 누가 그린 거죠?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저랑 가까운 분이요. 비밀이에요? 그냥 다음에요. 한 주가 지난 화요일이었다. 여느 때처럼 카페로 출근했다. 밤새 눅진하게 가라앉은 공기를 환기시키려 출입구 문을 활짝 열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오기 전 구석구석 청소를 했다. 한숨을 돌린 후 나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렸다. 원투 커피 향과 잔잔한 음악이 실내 공간을 채우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카페가 삶에 지친 이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를 나는 염원했다. 오후 2시가 되자 그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화요일이면 카페에 들러 한참을 머물다 갔다. 남편과 자식 이야기, 자신의 취미, 젊은 시절 이야기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려주었다. 어느 날은 나에게 엄마라고도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언니라고도 했다. 나는 그녀가 화나 미수로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어린 시절 소녀 감성이 몸글 솟아올랐나 생각했고 그녀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다. 어느 때는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준 감자떡이 먹고 싶어 만들어 왔다며 나에게 큰언니야 먹어봐 했다. 그녀가 어스름한 저녁까지 카페에 머물다 갈 때면 그녀의 남편이 퇴근길에 한 번씩 들러 아내를 친구처럼 대해줘 고맙다며 인사를 했다. 그런 그녀가 한두 달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았다. 바쁜 일이 있으려니 생각했으나 한편으로는 그녀의 안부가 궁금했다. 배롱나무 붉은 꽃잎이 비바람에 날려 스산하게 떨어지던 날 누군가 카페물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다. 평소 활짝 웃으며 나에게 다가오던 그녀가 그날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나는 커피 기계 앞으로 가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다. 커피잔에 에스프레소를 따른 후 물 비율을 적절히 맞추었다. 그녀의 기호에 맞는 아메리카노와 딸기마카롱 두 개를 준비하여 쟁반에 얹었다. 나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조용히 커피잔만 내려다보며 침묵하던 그녀가 따진 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난 겨울 둘째 언니가 갑자기 뇌줄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석 달 후 셋째 언니마저 뇌줄증으로 가셨거든요. 설상가상 얼마 전 큰 언니마저 같은 병으로 저세상 갔어요. 충격이 안 속이었죠. 나는 화들짝 놀랐다. 어머나 어째요. 언니들이 없는 세상 상상이 가지 않아요. 나는 그녀 곁으로 바싹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간할픈 목선이로 깊은 슬픔이 출렁이고 있었다. 그녀가 멍한 표정으로 먹물같은 아메리카노를 입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큰언니마저 가버리니 인생 무상이네요. 언니들 그렇게 보내고 한동안 아무것도 안 먹여서 그냥 물만 먹고 누워있었어요. 그러게요. 못 본 사이 많이 야이셨어요. 언니들과는 몇 살 떠오리세요? 큰언니하고는 열다섯 살 차이. 나는 딸부잣집 넷째이고 막내여서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중학교 때 부모님 들어가시고 그렇잖아도 내성적인 성격에 언니들만 의지하며 살아왔지요. 그랬군요. 그녀가 바싹 마른 입술로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아, 이제 천에 고하네요. 큰언니는 나에게 엄마 같았어요. 큰언니가 없다고 생각하니 생살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어째요? 요즘 꿈만 꾸면 언니들이 나타나요. 꿈속에서 언니들이 날 불러요. 나도 언니들 따라가야겠죠. 무슨 그런 말씀을... 다시는 그런 말씀 하세요. 커피잔을 움켜쥐고 있는 그녀의 손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컵에서 이내 손을 떼더니 두 손을 마주잡고 힘주어 깍지를 꼈다. 두꺼운 회색 커튼을 친 듯 그녀 얼굴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사는 게 허무해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난대요. 자주 카페 오세요. 제가 칭크해 드릴게요. 그녀가 커피 냄새를 음미하듯 코에 가져다 대었다. 여기 커피를 오랜만에 먹으니 냄새도 좋네요. 큰언니 냄새도 좋았어요. 그 냄새가 그리워요. 그날 그녀는 늦게까지 카페에 머물다 갔다. 주말 늦은 오후였다. 그녀는 색깔 있는 화사한 물방울 무늬 원피스에 옅은 분홍색 스카프를 두르고 카페에 들어왔다. 어머, 주말에 오시기는 처음인데요? 오늘 더 예쁘시네요? 어쩜 이리 우아하고 고우실까? 아이고, 참네. 난 오늘이 화요일인 줄 알았지 뭐예요? 이 원피스는 큰언니가 작년 내 생일날 선물로 사준 거예요. 이 스카프랑요.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런데 지금 빈자리가 없어 어쩌죠? 주말엔 손님이 많아서요. 그녀가 머쓱하게 대답했다. 아, 어쩐지.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야겠어요. 아참, 큰언니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큰언니요? 그녀가 이래 머리를 흔들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휴, 내 정신 좀 봐. 나는 진한 아메리카노와 마카롱 두 개를 포장해서 그녀 손에 건네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소중한 물건처럼 공손히 받아들더니 카페를 나섰다. 카페 앞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배롱나무 붉은 꽃이 지고 길가엔 낙엽이 물들고 있었다. 카페 창 너머로 바라본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양털 같은 하얀 구름이 창턱에 걸쳐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청명한 하늘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벌컥 열렸다. 은빛 머리카락이 눈에 띄는 초로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남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카페 안을 두리번거렸다. 우리 아내 혹시 여기 왔나 했어요. 항상 이 시간이면 오시곤 했는데 오늘은 안 오셨네요. 핸드폰과 지갑도 거실 탁자 위에 다 놓고 나갔어요. 동네를 찾아 헤매다가 아내가 이곳 카페에도 자주 오던 게 생각나서요. 집에서 나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침에 등산 다녀오고 잠깐 잤어요. 눈뜨니 아내가 안 보여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며 편지 한 턱 놓고 사라졌어요. 근처 볼일 보러 가신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아내가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거든요. 아,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정 불안하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때요? 혹시 카페로 오시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녁 7시경 그녀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자는 경찰에 미기가 실종 신고도 했다며 아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뭔가 잘못되었을까 봐 미치겠어요. 염려 마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불현듯 내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 큰언니가 살던 동네가 어디죠? 그곳에 간 건 아닐까요? 수학이 넘어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큰자형이 살던 집까지는 꽤 멀어요. 버스로 두세 시간 걸리고요. 남자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늦은 밤 남자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큰자형 집 앞에서 아내가 소송이고 있었대요. 다행히 옆집 사람이 아내와 함께 있더군요. 큰자형 돌아가시고 집주인이 바뀌었거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아무 일 없어 정말 다행이에요. 한동안 그녀 발걸음이 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을 밀고 그녀가 활짝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큰언니 나 왔어. 나 큰언니네 2층 다락방에서 하룻밤 자고 싶었는데 남편이 데리러 오는 바람에 그냥 왔지 뭐야. 한밤도 못 자게 하는 남편이 미워서 이번에는 남편몰로 갔는데. 그녀는 생기넘지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나는 당황하여 순간 흠칫했다. 그랬구나. 거긴 왜 갔어. 외곽인 언니도 참 언니 보러 갔지. 앉아있어. 금방 아메리카노와 마카롱 준비해 줄게. 멍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녀가 머리를 흔들었다. 정신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사장님 물 좀 주세요. 목이 마르네요. 그녀는 내가 건넨 물컵을 받아들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그녀는 이내 나에게 빈컵을 건네고 돌아서더니 창가 테이블 의자로 가서 풀썩 앉았다. 나는 커피를 만들며 살짝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평의 물을 컵에 따랐고 중지 손가락으로 컵에 들어있는 물을 찍어 유리창에 손가락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눈빛이 꿈을 꾸는 듯 잔잔하고 아련했다. 나는 커피와 수제 마카롱을 들고 그녀 곁으로 갔다. 뭘 그리시는 거예요? 우리 언니 얼굴이요. 잊어버릴까 봐 겁나요. 우리 언니 부정 예쁘거든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고운 걸 보니 어련하겠어요. 우리 큰언니네 집은 2층 집이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큰언니 집에서 나는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거기 2층 다락방이 내 방이었죠. 밤마다 다락방 창문 너머 반짝이는 별들을 울려다보고 찌르르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사춘기를 보냈죠. 그런 행복한 추억이 있으셨군요. 부모님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큰언니 집 2층 다락방 추억이 제 최초의 좋은 기억이랍니다. 그러니는 다락방에서 매번 내 머리를 매만져 주었어요. 다 옛 추억이죠. 그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아이처럼 속은대며 혼자 말을 했다. 다락방은 언니가 나를 기다리던 한식처, 내 유일한 쉼터, 거기 가면 제일 편했는데.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그녀는 소녀처럼 순수한 표정을 지었다. 이윽고 손가방에서 진주 구슬과 작은 큐빅이 촘촘히 박힌 머리빈 두 개와 머리빗을 꺼냈다. 그녀가 나를 보며 말을 건넸다. 큰언니는 항상 내 편이었어. 고마워. 나는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응했다. 그럼 당연하지. 기억나? 언니가 나 중고등학교 학비 다 대주었잖아. 그동안 은혜를 못 갚았어. 이제서 기억이 나더라고. 언니는 너가 잘 되면 그만이야. 되받으려고 도움 준 거 아니고. 이거 내가 아끼는 것들이야. 언니 다 가져. 이 머리빗도.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으나 초점은 다른 공간에 뭔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지난번 나눴던 대화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 옆에 바짝 다가가 앉았다. 이렇게 귀한 머리핀 나 다 가져도 되는 거야? 정말? 고마워. 난 밥값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말이야. 응? 그녀가 내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다. 언니. 맛있는 쌀밥 한번 사주려고 그곳에 갔는데 언니가 없었어. 언니는 찰지고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 좋아했잖아. 그런데 이제 언니가 없어. 늦게 와서 미안해. 내가 머리 빗겨줄게. 나는 일어서서 그녀의 머리를 가는 빗으로 차분히 빗어내렸다. 그런 다음 그녀의 앞머리를 옆으로 돌렸다. 나는 큐빅이 춤춤이 바뀐 머리빈 하나를 집어들어 그녀 머리에 꽂아주었다. 응, 역시 언니가 내 머리 빗겨줘야 기분이 좋아. 단정히 머리 빗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날 예쁘다고 했어. 그렇지. 우리 막둥이 내가 봐도 예쁘다. 그녀가 들뜬 표정을 지으며 작은 손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언니 고마워. 나 학교 다녀올게. 나도 따라 일어섰다. 잠시만. 여기 마카롱 한 팩 가지고 가. 나는 그녀의 손에 마카롱 봉투를 쥐어주었다. 그녀가 한 차례 머리를 흔들더니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이렇게나 다 주면 어떻게 장사하려고 그래요? 남는 게 없잖아요. 내가 카페 사장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해요? 아참, 여태 사장님 이름도 몰라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궁금하세요? 제 이름은 이인정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정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해요. 초기요일 분턱에 들어선 듯 찬바람이 불었다. 화요일 오후, 조금씩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가 머리에 붙은 사랑 눈을 털며 쉼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동안 염색을 안 했는지 하얀 머리가 더 휘어 보였다.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큰언니, 지난번 깜빡했지 뭐야. 신혼 때 우리 집 살 때 언니가 돈 못 해줬잖아. 내가 큰 돈은 없고 매일 만 원씩 갚을게. 여기 만 원. 그리고 계피맛 사탕 많이 가져왔어. 큰언니는 계피맛 사탕 엄청 좋아하잖아. 눈발이 짙어지고 있었다. 창밖 세상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그녀가 작은 손가방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우리 남편이 큰언니 주래. 나는 가만히 봉투를 열었다. 그녀와 그녀 언니들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빛바랜 가족 사진이었다. 이름 모를 곳이 피어있는 담벼락 아래 모두 해맑게 웃고 있었다. 봉투 안쪽에 그녀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우리 아내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디 잔바람만 가득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 더 않더군요. 아내는 치매 넣어주는 약을 먹고 있어요. 아직 초기라서 가끔 기억이 들락달락해요. 작은성이 필요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세요. 나는 봉투에서 사진만 꺼내고 나머지는 그녀 가방에 도로 넣어주었다. 카페 문을 나서는 그녀 손에 마카롱 두 팩을 쥐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그리하여 더 이상은 춥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이제 한동안 못 올지도 몰라. 나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맞잡았다. 그런 말 말고 언제든 오렴. 그녀가 머리를 숙이고 고인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순간 정신이 돌아온 듯 고개를 들더니 뚜렷한 표정으로 카페 벽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아참, 저 붉은 사막 그림 누가 그린 건지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 못 오면 저 그림도 못 보게 돼요. 그녀의 질문에 찌릿단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나는 당혹감을 감추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그녀가 미간을 좁히며 뚫어져라 그림을 응시했다. 그렇구나. 저 붉은 사막, 태양, 그리고 달, 푸른 나무. 마음에 다 담아갈 거예요. 그녀는 그림 앞에서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더니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카페 창밖, 소북히 쌓인 눈을 밟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머리 위로 하얀 눈발이 흩날리며 내려앉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허공을 응시했다. 추운 겨울, 화사한 물방울 무늬 여름 원피스를 입고 흔들거리는 그녀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서로의 공명을 통하여 전달되는 마음소리가 닿더니 그녀의 신음하는 마음이 나에게 덧입혀졌다. 나는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았다. 길 위에 기다리고 있던 그녀 남편이 곁으로 다가와 두꺼운 외투를 벗어 바싹 마른 그녀의 엮기 위에 걸쳐주었다. 그녀는 휘청거리는 영혼을 어딘가에 내려두고 순진무가 나이처럼 남편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멀어져 갔다. 깨고 나면 모두 사라지는 하얀 꿈이 풍경이었다. 나는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았다. 인생은 충분히 눅눅한데 카페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맑은 웃음을 머금고 작은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이던 그녀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언니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는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그때에도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 생각했다. 사라져가는 그녀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 깊이 묻어두고 억지로 잊으려 했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마음이 바위에 부딪힌 파도처럼 바스러졌다가 다시 파도로 맞닿아 일렁였다. 순간 깊숙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몰려와 나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버지는 점점 아이가 되었다. 카페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 운전대를 붙잡으면 가슴이 뭉친 듯 답답했다. 신호대기 빨간불 앞에 자동차가 서면 나는 오른손가락을 모아 명체 끝을 꾹꾹 눌렀다. 집 근처에 오면 최대한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근방을 몇 바퀴 돌았다. 나는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습관처럼 숫자를 세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작은 소리로 외치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내쉬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자 술병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아버지가 거실 식탁에 앉아 있다가 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투명 유리컵엔 반쯤 술이 따라져 있었다.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술을 물처럼 마셨다.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사나흘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술을 먹을 때면 밥도 먹지 않았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서너 번 집에 와서 청소를 돕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갔지만 아버지는 매번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았다. 아버지의 축 늘어진 어깨가 알곡을 다 털어낸 메마른 벼땅 같았다. 초점 없는 아버지의 흐린 눈이 내 눈과 딱 마주쳤다. 누구? 아이참 아버지 딸 인정인지 누구예요? 그 무렵 아버지는 정신이 점점 더 흐려졌다. 육체는 앙상한 뼈 위에 거주 껍데기만 터디뎌 놓은 듯 했다. 아버지에 대한 의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했다. 카페에서 일을 할 때면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괴로웠고 퇴근하여 아버지와 마주칠 때면 온갖 짜증이 몰려왔다.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없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는 달아나고 싶었다. 아버지를 내 인생 저편으로 몰아내고 싶었다. 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임당한 감옥 같아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온갖 번뇌하고 내를 다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캄캄한 구렁텅이 던져진 기분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버지는 주사는 없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다. 구기며 반찬 몇 가지 해놨어. 아버지 챙겨줘.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평소와 달리 내 곁에 다가와 살짝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더니 귀속말을 했다. 아가씨, 나 이제 여기 그만 올까 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 덕분에 아버지도 저도 사는 건데요. 사정이야 딱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아주머니 같은 분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저에겐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더 챙겨드릴게요. 나는 급히 핸드백에서 5만 원 집의 몇 장을 꺼내 아주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아주머니는 굳고 사양했다. 보약이라도 좀 쥐어드세요. 아주머니를 배웅했다. 긴장이 풀어지자 화가 끌어올랐다. 나는 식탁 위에서 여전히 술을 따르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나보고 어쩌라고. 아버지가 짐작 같아. 알아? 내 등이 무거운지 이렇게 살아 뭐해?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한 번 움찔하다가 이내 술잔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있는 힘껏 술잔을 빼앗아 싱크대에 던졌다. 싱크대 모서리에 유리잔이 부딪히며 깨지는 파열음에 신경이 곤두섰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갑자기 알 수 없는 공포감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끝없이 몰려왔다. 내 방으로 쓰러질 듯 기어들어갔다.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옷 입은 그대로 침대의 대자로 뻗었다. 하루가 길었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피곤이 몰려왔다. 나는 베개에 머리를 기댔다. 어스름한 새벽 역술 몇이 눈이 떠졌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벗었다. 욕실로 향했다. 샤워호스를 타고 내려오는 따뜻한 물을 머리에 끼얹자 안개 낀 듯 혼미했던 정신이 점차 밝아졌고 우울했던 마음도 쓸러 내려갔다. 나는 몸을 웅크린 채 따뜻한 물로 몸 구석구석을 적셨다. 그날 아침도 나는 기계처럼 카페로 출근했고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했다. 첫 손님이 주문한 커피를 막 내렸을 때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다. 핸드폰을 열고 여보세요 하자마자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외쳤다. 아버지가 없어졌어. 잠시 슈퍼단이 온 사이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지 뭐야. 집 앞에 가볼 만한 곳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안 보이네. 여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고 어쩜 좋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얼른 경찰이 신고부터 했어야죠. 그날 따라 바람이 유난하게 불었다. 벚꽃이 바람에 꽃빛처럼 흩날렸다. 출근할 때 유심히 나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물기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눈빛이 나를 향해 무언의 말을 하고 있었다. 기억이 사라진 채 집을 나간 아버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한 해가 다 가도록 아버지가 갈 만한 장소를 다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눈앞에 아무 일 없었던 듯 기적처럼 아버지가 나타나주기만을 바랐다. 야속한 시간이 흐르는 물처럼 속질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아버지를 찾는 것이 더 이상은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어느 해 나는 소망 없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떠나보냈다. 아버지의 시신도 없이 감유를 하던 날 물망초를 사서 아버지 빈무덤 앞에 심었다. 물망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뽑았다. 나 자신이 귀기하고 이상한 들짐승 같았다. 하늘이 짓빛으로 흐려지더니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다. 내 손에 든 물망초도 비에 젖었다. 실망과 자괴감이 떨어지는 빗물과 섞여 내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서 완전하게 없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마침내 아버지의 부재를 받아들이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시간은 처절한 미움도 애틋한 그리움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술 취한 채 초점 없이 나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서글픈 눈빛이 자꾸 생각나 마음이 쓰려왔다. 어릴 적 아버지가 만들어준 책상과 의자에 앉아 공배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그때는 아버지의 존재가 엄청나게 커 보였다.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아침까지 멀쩡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심장마비였다. 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은 청점 병력이었다. 평생 화가로 살아왔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뒷바라지를 받으며 자신의 직업에 충실할 수 있었다. 평소 아버지는 다정다감했다. 중학교 때였다. 가정시간에 한복저거리를 작게 만들어 오라는 숙제가 있었다. 아버지는 종이의 패턴을 그렸다. 석길 소매 순으로 한복저거리를 그려 만들더니 재단한 옷감에 치수를 맞춰 밤새 재봉틀을 돌렸다. 마지막 순서로 순수, 긴 구름, 짧은 구름을 바느질하여 매듭을 지어주었다. 아버지는 꼬박 밤을 지새우다시피 해서 만든 작은 한복저거리를 견본을 내 책가방에 넣어주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교복을 다림질이 주었고 미역국이나 황태국을 끓여서 아침밥을 꼭 먹게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주려 했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사막 한가운데 푸르른 나무 한 고루를 도화지에 스케치하여 물감으로 색칠하고 벽에 붙여놓았다. 오른쪽에는 떠오르는 해가 있었고 왼쪽에는 옅은 색감의 초승달이 있었다. 아버지가 염원하던 것은 푸란폭이 안 나는 광야에서도 끝까지 살고자 다지만 생명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술에 찌들었고 그런 아버지를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은 괴로운 현실이었다. 술기운으로 불깨물들어 있던 아버지의 흐린 운동자를 생각하면 푸란폭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붉은 사막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그날 자신을 닮은 사막을 찾아 집을 나섰는지도 몰랐다. 아버지를 비추던 저녁불빛이 다 소멸하여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 빛무덤 앞에 물망초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무덤을 내리쬐었다. 무덤 뒤쪽으로 안개같은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아지랑이가 마치 아버지의 영혼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움켜쥐었다. 아지랑이가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어릴 적엔 아버지 몸에 베어있는 후줄근한 냄새가 싫어 아버지만 보면 피에 달아나고 싶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부재가 확실해지자 아버지의 채취가 그리워졌다. 오른쪽에는 떠오르는 해가 있었고 왼쪽에는 옅은 색감의 추성달이 있었다. 아버지가 염원하던 것은 불안뽀기한다는 광야에서도 끝까지 살고자 다짐한 생명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방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붉은 사막 그림을 응시했다. 떠오르는 해와 달이, 그림 한 점에 같이 자리를 차지한 의미를 나는 한동안 생각했다. 아버지의 그림을 조심스레 벽에서 떼어내었다. 다음날 나는 아버지의 그림 읽자를 쉼카페 벽 한가운데에 걸었다. 퇴근 후 아버지의 방으로 다시 향했다. 아버지가 그린 먼지 쌓인 그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그림을 한 점 한 점 만질 때마다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작업실에 남아있는 빈 캠퍼스를 가만히 응시했다. 빈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와의 애증어린 과거와 기록 후 지난했던 삶의 세월이 투명하게 되살아나 반주되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기고 간 빛바랜 기억들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가슴 시리도록 파고들었다. 거기 빈 공간 세심하고 연약하며 상처받기 쉬운 아버지가 물가에 푸른 나무처럼 서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릴 적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다.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울고 싶은 이유는 많았으나 울지 못했던 지나간 시간들이 떠올랐다. 어느새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그러고 보니 나는 아버지가 사라진 후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 더 사랑하지 못해 죄송했어요. 늦은 밤 나는 주섬주섬 아버지의 그림들을 챙겨들고 카페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내리비추고 있었다. 그 길 끝, 심카페가 보였다. 하얀 눈 속이가 카페를 감싸듯 소담스레 내리고 있었다. 카페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카페에 고유한 정막이 흘렀다. 나는 손님처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진하게요. 커피를 내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손님, 이곳에 오셔서 커피를 마시면 아픔이 쉬어간답니다. 나는 커피를 들고 빈 의자로 가서 앉았다. 눈을 감았다. 내 앞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앉아있었다. 나는 가만히 손을 힘이로 희미한 그림자 같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는 언제든 오셔서 심카페에서 쉬어가세요. 아버지의 부정이 느껴졌던 사춘기의 추억들이 필름처럼 하나둘 스쳐 지나갔다. 메마른 우물 같았던 내 마음에 맑은 샘물이 다시 차오르는 걸 느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